CJ E&M 나영석 PD가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배우들이 출연하는 예능을 준비 중이다. 24일 YTN 스타 등 매체에 따르면 TVN 관계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주연 배우 5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아직 기획 단계로 제목이나 구체적 시기, 장소 등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24. 또한 드라마를 마친 배우들과 시청자들이 함께 좋은 추억을 나누며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획 중이라며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제작 소식을 전했다. 24. TVN 측은 아직 방영 중인 드라마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에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드라마 여운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4. 이번 예능 연출은 나영석 PD가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영석 PD는 유튜브 채널 15야에서 슬이생 99즈와 함께 슬기로운 캠핑 생활을 선보인 바 있다. 25. 배우 조정석, 정경호, 선미도, 유연석, 김대명은 드라마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캠핑 생활에 이어 새로운 예능에서는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인다. 한편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는 종영까지 단 3회망을 남겨두고 있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니의 퍼프포스트 케야 аз Evil 대선 4구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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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구 6구